더 좋은 것들. OK. I'll start from Korean from now. 안녕하세요. 저희 메타버스 전시회 Mirror, We are on the Wall 에 Work In Progress 쇼 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해주는 Work In Progress 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Self Identity, 자아 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있고 특히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이제 자아라는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자아가 이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 또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 에 대해서 좀 약간 체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Work In Progress에서 공개할 부분은 과거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자아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초반화, Fail Portrait에 좀 약간 초점을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Fail Portrait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Work In Progress 공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 포토부스가 있는데 포토부스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즉, Self Identity 자아를 좀 약간 많이 탐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쯤 넘어왔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룸을 떠나서 쭉 움직이면 저희가 약간 여러가지 인터랙션들을 좀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동전과 같이 거울이 있었던 게 이렇게 쭉 180도 회전하는 그러한 이제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네덜란드 화가 이제 반아이크에 그려진 이제 세계 최초의 초상화로 알려진 그림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웰컴 스페이스잖아요. 일종의 이제 저희가 처음 스페이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처음 초상화를 보여서 동전했듯이 플립이 될 수 있구나 자아가 이렇게 플렉시블한 게 아닐까라는 걸 좀 약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뜻보기에는 이게 초상화 Self Portrait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좀 가까이 다가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이시죠? 뒤로 갔다가 뒤로 가면 전체 그림이 보이고 앞으로 가면 하이라이트 된 이런 느낌으로 좀 공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Self Portrait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그린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이 이 그림을 직접 그린 화가분들이 화가분들이 이렇게 초상화 이렇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제 Self Portrait가 초상화가 되게 만연하지 않았던 시절에 어떻게 화가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녹여내고 있는지 그림 속에 좀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이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lf Portrait 이제 초상화 안에 나와 있는 거울들 에 좀 초점을 둔 거예요 다들 거울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뒤에 있는 거 보실게요 뒤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 좀 약간 시그니피컨트 한 게 이 그림 같은 경우 요한스 굽프의 이제 Self Portrait인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미러들의 레이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거울의 레이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사람 자체가 있고 사람의 Reflect된 거울상이 하나 있고 또 거기서 2차자로 Reflect된 거울상이 있죠 그쪽으로 거울을 통해 가지고 좀 약간 무한히 반복되는 양상을 떼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전시회 자체가 Mineral Mirror Under Wall이다 보니까 이런 거울과 관련된 좀 초상화들 좀 큐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거울들이 좀 약간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룸으로 가시면 지금 보시면 영어로 Hit Space Bar to Jump 이렇게 나와있죠 Space Bar 한번 직접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공간 위로 이렇게 좀 약간 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의 제일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부분인데 좀 약간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강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점프를 해가지고 약간 서리얼 립스틱 굉장히 초현실적인 좀 약간 그런 바이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여자 화가 분들이 그린 셀프포트에이트와 남자 화가 분들이 그린 셀프포트에이트가 이제 1대1 비율로 이렇게 유출되었는데 이 룸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아이덴티티 특히 여성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좀 표출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옛날에 억압되어 왔던 그런 여성의 자아 노출 자아 표현이 좀 약간 어떻게 아티클레이트 되고 이제 남자 포트에이트와 여자 포트에이트의 1대1 비율로 있음으로써 이렇게 좀 약간 평등적인 양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지 좀 약간 고민을 해본 그런 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크리에이션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더 그런 양성 평등적인 면모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큐레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환점에 있는 좀 포트에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그렸던 화가들이 그렸던 버전에서 좀 한 칸 넘어가가지고 실제로 전환점 이제 화가들이 그리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좀 약간 좀 사진적인 요소들이 좀 부각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좀 정물화 화가들을 페인팅한 걸 넘어가지고 셀포시테이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아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시가 이제 과거가 이잖아요 여기는 나중에 현재관과 미래관을 만들어 놓을 건데 이제 프레젠트에서는 좀 약간 카메라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전환이 될 것인지 미래의 셀포시테이트 미래의 셀포시테이트 같은 경우 메타버스 단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지 알아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룸 굉장히 재밌는 룸인데 약간 매트릭스처럼 바닥을 보시면 바닥을 보시면 바닥을 보시면 쭉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캐릭터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재밌는 룸인데 약간 카메라의 속성을 좀 이용한 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들이 이렇게 반복된 게 이렇게 텍스쳐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바닥에는 이제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반복되고 이터레이션이 되는 아바타들 아바타들이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약간 플레이해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에서만 가능한 속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실 수 있겠죠 카메라의 레이턴스 이용이 안 탁성 다음 스페이스로 가보면 네 그래서 이로써 이제 스페이스는 이제 어느 정도 투어가 마무리가 됐고 뒤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있는데 지금 약간 스페이스가 렉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있단에서 좀 약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워킹 프로그레스 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익스퍼리멘트한 추진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다음 버전 11월달에 공개될 전체 공간에서는 좀 더 나은 스페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